저는 그때 너무 너무 모르고 간 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머리 감고 드라이도 못하고 드라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. 그냥 머리 감고 밥 시커멓고 그다음에 아래에 위로 까만 옷 입고 날씬해 보였려고 그거 입고 그냥 방송을 간 거예요. 드라이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 본방 이렇게 했는데 이 임백천 씨 이제 나왔잖아요. 임백천 씨는 옷을 세 벌 가져왔더라고요. 드라이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 다 다르게 본방 때 달라. 그리고 완전히 그때 봐서 어머 저 사람이 스탄가 방송국 다니는 그렇게 보였어요. 근데 상을 못 받았어요.